아 그거야? 미치겠다. 알았어 그냥 해봐. 그래. 자 이것이 몸으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리키는 건 아니고 그걸 본인이 몸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한번 해보자고요. 아니 그건 시작을 하셨잖아요 지금. 지금 시작을 하셨어요. 할게 해봐봐. 아니 장면 가면 안 되지. 어른이 가면 안 되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저기 있었네 스튜디오에. 좋았다. 자 하나 둘 셋. 연. 틀렸습니다. 연. 틀렸습니다. 연 안 됐습니다. 조금만 짚었을 때 저게 함정이었어. 연 날리기. 연 날리기. 연 날리기. 최고의 인식입니다. 그럼요 제가 내버려 두잖아요. 비듬인의 운스라. 연 날리기. 자 이정용 칠. 네. 없어 없어. 있어 있어. 그렇지. 있어 있어. 열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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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거 내가 진짜 오늘 김홍수 씨 안심을. 여기가 함정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여기에서 변진되지. 잘 보고. 따라해요 따라. 자 자. 어? 말하지 말고. 오케이. 옳지. 좋아. 오케이. 모르시는 건 아닌데. 그냥 그대로 하세요. 그대로 하세요. 한 번만. 저거를. 이거 그대로 틀면 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우선 알 거예요. 아 아시는구나. 아시는구나. 아빠. 우선 바로 알아. 회장님이. 아빠가 왔어요. 자. 옳지. 아. 대단하십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안 중요해. 그게 안 중요해. 그게 안 중요하지. 아 다섯 가지. 아 다섯 가지. 하나. 크게 얘기해야 돼요. 크게 얘기해야 돼요. 크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 둘 셋. 개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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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보트. 크리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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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저희 팀은 시훈의 리원이네. quindi. 팀 Jolt 씨, fred die się. 야 이거 어렵다. ee gerth. 뭐지? 오케이? 아, 이렇게 전달됐군요. 자, 하나, 둘, 셋! 셀카? 셀카! 셀프 카메라니까 셀카. 이현 씨 몰랐죠? 거울인 줄 알았죠? 약자로 해서. 이걸 해서 나는 이렇게 하면 셀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잘했어. 정답입니다! 자, 현대의 조용히는 하시기 바랍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 자, 이현이 10! 아, 그래요? 네, 10점입니다. 네, 10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